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금이 딱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건강에도 좋은 자전거. 강서구민이라면 마음 놓고 타세요. 자전거보험은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DB손해보험에 전화만 하세요. 1년의 보장기간 동안 진단 및 입원 위로금, 후유장애, 사망, 벌금 등을 지원합니다. 보험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 자전거를 타기 전 충분한 점검과 수리는 필수죠. 강서구에서는 자전거를 무료로 수리해드립니다. 평일 9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자전거 이동수리센터가 동주민센터 앞으로 찾아옵니다. 생활용 자전거에 한해 점검과 수리를 해드리는데요. 간단한 수리는 무료지만 부품 교체가 필요할 때는 부품값만 실비 부담하면 됩니다. 수리비 수익금은 강서구에서 연말에 진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기부된다고 하니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구석에서 먼지 쌓여가던 자전거 오늘 한 번 꺼내서 달려보세요.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